먹고 싶은 걸 타라고요? 저도 돈이 있거든요? 밥 낫어 왜요? 왜요? 나로 정중해요 퇴근해야 돼요 지금 아침 9시 이후로 퇴근해야 된다니까요 따로 일로 와줄 수 있어요? 연락하면 우리 회의 회의 좀 아 진짜 바쁜데 진짜로 문 떠나주세요 계장님이 다 가까우신 거 같은데 하지만 받아들여야죠 나로 네 그동안 너무 수고해가지고 2년 동안 맞아요 마트 힘들었죠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요? 선물이 있어요 거짓말 어 진짜로 진짜요? 뭔데요? 이 카드 가지고 다 사시면 돼요 1층 마트에서 탄도 없이 탄도 없이요? 거짓말 블랙 카드가 아니었잖아요 제 카드에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 뭔데요? 이걸로 뭐 하는 건데요 그걸로 다 샀으면 돼요 맞죠? 네 맞아요 먹고 싶은 걸 사라구요? 먹고 싶은 걸 사라구요? 네 저쪽 돈이 있거든요 다 없어 지사해요! 문도 건지 안 잡고! 나도 그동안 뭐가 제일 들었어요? PD님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이요 그래서 이걸로 사라는거죠? 네!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개장님 문 닫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저품대상 어머! 다온이 세일하네? 저 다온이 세일하네! 저 다온이 세일하네! 이런거 말하면 안되잖아요! 오가피도 한번 넣어볼까요? 왜냐하면 나로카드가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찍어요? 이거 뭐가 나오긴하나? 저 다온이 세일하네! 여기다 올게요! 고마워! 고마워! 이따가 좋아온다! 근데 나도 아까 많이 구매했어요? 아니 많이 구매했어! 그거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럼 어떡해? 집에 갖고 와야지? 아까 그 배달 등록했는데? 그거 사실 구매한게 시민들한테 이제 다 줄거거든요? 제 말은 아까 구매했던걸 시민들한테 하나로나 마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거에요 나로를 아세요? 하나로를 아세요?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맞추면 과자나 과일을 주는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로의 동네전박기라는 영상을 찍을거에요 그래서 결론은 새로운 포텐츠가 나로의 동네전박기라는 와 우와 인터뷰 가능? 인터뷰 해주세요! 유튜브 인터뷰 한번만 해줘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자주 이용하는 마트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데이저 평소에 어디 마트를 자주 가시나요? 10분 이상은 10분 이상은 10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몇 살이세요? 저도 XX입니다 XX입니다 야 동갑이다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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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